그림 가나다는 체내의 항원 X가 침입했을 때 항원이라고 하는 건 우리 몸에 질병을 일으키는 원인 물질 항원 X가 침입했을 때 일어나는 방어 작용의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그랬어요. 우선 가는 보시면 항원 X가 들어왔더니 대식세포가 식균 작용을 합니다. 아, 비특이적 면역, 1차 방어 중에서 식균 작용에 대한 얘기구나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지금 보조티 림프구한테 이 항원의 정보를 전달하는 항원 제시 과정도 써 있습니다. 그렇죠? 식균 작용과 항원 제시를 대식세포가 하는 거고요. 대식세포가 항원 제시를 해주지 못하면 2차 방어인 특이적 면역은 일어나기 어렵다라는 거고요. 아, 우리 보조티 림프구 같은 경우는 티림프구 알고 계시죠? 우리 대부분의 백혈구들은 골수에서 생성되는데 생성, 티림프구는 가슴샘에서 성숙이 되는, 그렇죠? 이런 것도 머리에 갖고 계시고요. 자, 나는 세포독성 티림프구, 역시나 티림프구 골수에서 생성됐지만 가슴샘에서 성숙된 이 세포독성 티림프구도 보조티림프구가 촉진을 할 건데 항원 X에 감염된 세포를 직접 용해시키는 걸로 봐서 이거는 세포성 면역, 2차 방어 중에 세포성 면역에 대한 얘기인 것 같아요. 특이적 면역, 그렇죠? 자, 다는 형질세포, 비림프구, 골수에서 생성돼서 골수에서 성숙된 비림프구가 보조티림프구의 촉진에 의해서 이렇게 형질세포로 분화가 되죠. 기억세포도 있고, 항체를 만들고, 항체는 항원과 이렇게 항원항체 반응을 하죠. 이걸 우리 체액성 면역, 2차 방어 중에서 체액성 면역이죠. 특이적 면역 중에 항원항체 반응이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항원의 특이성, 기질특이성을 항체와 결합할 수 있으려면 특이적인, 그러니까 하나의 한 종류의 항체는 한 종류의 항원하고만 결합할 수 있는 이런 특징이 있는 2차 방어죠. 그렇죠? 우선 이 그림인 것 같아요. 보기를 한번 보고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라. 가에서 대식세포는 식균작용 이후에 분해된 항원 X의 조각을 보조티림프구에게 항원 제시한다. 그렇죠? 니은, 나는 특이적 면역이다. 세포성 면역이나 체액성 면역이나 전부 2차 방어, 특이적 면역입니다. 디귿, 다에서 항원항체 반응이 일어난다. 그렇죠?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